부산에서 2박 3일간의 짧은 가족여행을 마치고 이제 서울행 KTX를 타기 위해 부산역으로 왔습니다. 남포역 근처 숙소에서 이틀을 묵으면서 첫날은 남포역을 중심으로 자갈치시장, 비프광장,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 보수동 책방골목, 부산 근현대역사관 본관과 별관을 구경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보냈습니다. 둘째날은 오전에 살짝 늦잠을 자고 남포역 근처 스타벅스에서 브런치구에 용두산공원을 구경했고 버스를 타고 태종대로 가서 태종대 전망대까지 다녀왔습니다. 셋째날은 남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면역으로 가서 서면 젊음의 거리, 놀이마루, 전포카페거리에 다녀왔습니다. 다시 지하철을 타고 해운대역으로 와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구경하고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회를 먹는 것으로 여행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계획을 했지만 다녀오지 못한 곳도 있고 계획에는 없었지만 지나가다가 들린 곳도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딱딱 들어맞는 여행도 유익하지만 간혹 계획이 없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의 여행 일정을 회고하며 이제 부산역 실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에도 여러 식당과 카페가 영업 중이었습니다. 2층에서 내려다본 부산역 풍경입니다. 다음번 여행에는 어디로 갈까 생각하며 부산역 내부를 둘러봅니다. 멍을 각자 레벨 Kamilar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에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해 큰 힘이 됩니다.